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좋은 노예로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들이 사모한 만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종택 목사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시라고 하신 그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 가운데 있어 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들로 주님이 하락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기이한 박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알아야 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